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11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3일 수요일 9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0.5% 정도의 소폭 하락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구요.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기에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예방약 치료제에 대한 임상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DNA 기반의 백신을 현재 식약처의 임상승인을 받아서 1상과 2상 전반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현재 진행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감염 이후에 폐질환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치료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현재 진행중이고 이 부분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임상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난 12월 24일날 밝혔고 그리고 얼마전에 국내 식약처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임상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신청서가 계획대로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 요약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에 백신은 현재 임상에 진입을 해 있고 국내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미국에도 지금 임상 신청을 해놨어요. 1월 19일날 미 FDA에 임상 1상 신청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에는 임상 신청에 대한 결과가 승인이 되거나 뭐 거절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결과에 따라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국내 이상의 국내에서 감염 이후에 폐질환 억제해주는 경고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국내에서 임상이 이상하겠다고 지난 2월 1일인가요? 요 때 이제 신청서를 냈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요 결과는 아마 뭐 한 3월 초 정도는 돼야 나오지 않을까 뭐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정도에는 뭐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2월 중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뉴스가 또 하나 붙었죠. 뉴스가 하나 붙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변이에 대한 동물실험도 착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어제 공시 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발표가 좀 나왔죠. 구체적인 뭐 계획이나 언제 뭐 동물 연구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자체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GLS 5310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평가하는 공격 감염 동물실험에 착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가된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차별적인 예방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원생명과학은 개발 초기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백신 효능의 감소 가능성을 예견을 하고 스파이크 항원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공격 감염 동물실험 결과가 진행 중인 임상연구의 중간 결과를 확보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어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제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하는 이유가 됐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국산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중에 출시가 되려면 내년 2022년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2022년 뭐 한 한 전반기 빠르면 전반기 늦어도 후반기 정도 그러면은 사실 2022년도에는 사실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져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임상을 거쳐서 출시하는 데는 앞으로도 1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런 과정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거나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미 작년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런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바닥 대비 10배에서 뭐 20배 정도 올라간 다음에 뭐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방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슈가 있어도 이 하방 국면 속에서는 이슈가 부각되더라도 거의 단발성으로 부각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뭐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뭐 백신의 성공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 대신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도 반등 나올 자리가 있고 반등 나오고 나서 또 두들겨 맞는 자리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세선 하단 정도가 이제 바닥의 자리이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거기에 이제 rsi 상대의 강도지수가 최근에 30미터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주는 어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좀 찍었다. 아 저는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점 찍고 반등을 돌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뉴스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어 뉴스가 붙으면서 그 반등의 탄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최대 올라갈 수 있는 저항대는 항상 이 추세선 상당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깊은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에 대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출현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근데 어느 정도 기술적인 저점은 좀 형성이 된 것 같은 그런 자리를 이제 모여주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래량의 형태를 봤을 때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백신의 성공 가능성이나 뭐 앞으로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요. 수급적인 부분이나 거래량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은 지난주에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뉴스가 뭐 하루 걸러서 하루 뭐 매일 뉴스가 붙어요. 이것도 뭐 우연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가 잘 보면 뉴스가 이 국면에서 많이 붙습니다. 이 국면에서 반등 줄 때 뉴스를 갖다가 붙여서 상승의 모멘텀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연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뉴스가 또 붙어버렸죠. 그래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또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의 거래량의 형태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쉬어갈 때 거래야 안 나오고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쉬어가거나 빠지는데 거래야 안 나오고. 다시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디선가 대량의 거래량이 또 들어왔고 빠지고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이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측면에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 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격은 매일매일 변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한 2만 3천 원대 정도가 만약에 뉴스가 붙는다거나 이슈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최대 갈 수 있는 자리는 2만 3천 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한 25만 주 정도 형성이 되고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울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오울선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하루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진원생명과학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어제 일부 차익실현이 나갔고요. 오늘도 초반에 조금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신 쪽에서는 어제도 매수에 들어왔었고 연기금 쪽에서도 최근에 매수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 수급들에 대한 신뢰도 자체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주가가 이러다가 이제 한번 뛰면은 팔고 나갈 저는 단타 정도의 수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연속적으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얘네들이 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달에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부분들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하나하나 좀 결과로 발표가 됐을 때 뭐 미국의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신청해놓은 부분들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1, 2월 중에 임상 이상이 마무리된다 그랬거든요. 회사 측에서 그래서 요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한 3월 초까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가가 부각이 됐을 때 또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는 또 지금 자리에서 빠르게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포지션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뭐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댓글로써 쭉 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써 리딩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